이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정치인들 보다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관점을 안 가진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. 너무 변동이 많고 정책적인 변화나 본인들이 지역구라든지 그런 걸 너무 많이 듣고 하니까 정책이 너무 자꾸 바뀌어요. 바뀔 때마다 너무 바뀌니까 한쪽에 너무 치중되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지 주택시장에 제대로 나가지 너무 변동법이 커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 자진 규제 정책 검토도 안 돼 있고 연구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이념적이라든지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으로 자지우지 되는 그런 점이 좀 문제로 보여져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 출신으로 계속 조금 방향을 설정을 하고 몇 년 동안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최초의 전문가 장관이 아니라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라 이번을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. 그래서 몇 년간에 검증을 해봐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정치인이 가더라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. 뭔가 국회의원 좀 강한 국회의원이 오지 않으면 국회의원한테 휘둘리느라고 행정을 못하고 국회의원이 오면 좀 비전문가라서 비전문가 티가 너무 많이 나고 그거는 좀 장단이 있지만 아무튼 댓글로 댓글이 드디어 임대인협회에서 오셨다고 청문회를 보셨다고 하네요. 예전에 기재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독립적인 성향이 좀 있었고 한국은행도 뭐 그렇긴 한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휘둘리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. 국토부도 휘둘리는 모습이 안 보였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자꾸 이렇게 배출이 장관으로서 배출이 되면서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지를 또 받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연스럽게 정책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메인입니다.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래서 변창흠 시대가 오면 어떻게 정책이 바뀔 것인가 지금 뭐 핵심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. 몇 가지 정도 되죠? 일단은 도심에 대해서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니까 도시만의 주택 공급을 먼저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는 항상 그 뒷북에 가까운 뭐 규제책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. 그렇죠.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면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석 달 뒤에 거의 지정이 되고 하니까 이미 다 오른 뒤에 뭐 주식을 예를 들으면서 그거를 좀 더 빅데이터화하고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그런 것들 그런 규제책에 대한 의견도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 맞는 방향인지 틀린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뭐 1가구 1주택 아 1가구 1주택 법 네 그거는 말이 많았죠. 네 그거는 하는데 그거 좀 의아스럽게 상당히 비판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네 1주택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1번 서울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 하나의 1번 공급책이고 2번이랑 3번은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외에는 이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골자인데 뭐 사실 뭐 정도의 차이일 뿐 저는 김현미 장관이 하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하지만 강도가 좀 더 높은 거죠 네 이제 변창흠 장관도 청문회에서 계속 말했던 게 자기는 실무자 경험이 있어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다 땅이 없다 땅이 없다 하는데 내 눈엔 너무 많다 정말 뭐 역사만 봐도 지하철역만 봐도 300개 다라고 여기 역세권을 지금 350m로 일시적으로 늘려놨는데 이걸 500m로 늘리면 서울 면적 절반은 추가 공급이 가능한 땅이다 지금 역세권에 용적률이 평균 160%인데 300%로 올리면 막대한 도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거 답변할 때랑 이거 답변할 때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엄청 엄청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반드시 추진하고 싶다는 것처럼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서울 공급책의 핵심인 것처럼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 공급 방안 도심 공급 방안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그 공급이 꼭 역세권 위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 있고요 또 이 역세권 공급 방안이 이게 나오고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변 장관의 그 말을 인용을 해서 부동산 관련 개발 관련 사람들의 개발 호재죠 이제 이제 블로그나 포스트 이제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세권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 주변의 토지 값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난 안경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뭐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하는 거나 그러니까 공공이 개입하는 게 집값을 안정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공공 참여 개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토지 가격에 큰 문제점을 가져올 것 같은데 그 토지에서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또 그것을 철저하게 환수를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환수하게 된다면 고밀로 역세권에 지었어요 주택들을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뭐 건물이 될 수 있고 주택이 될 수 있겠죠 그곳에 교통 그 유발되는 교통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일조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일조에 대한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 보상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일조가 큰 문제긴 하죠 일조가 크죠 거기에 뭐 정주환경이 고밀로 세워진다고 해서 맞아요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그 고밀로 하면 맞아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교통 특히 뭐 이번에 저기 아 그 어디였죠 테릉 테릉도 이제 추가 공급 1만 가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지자체에서 바로 반대했던 문제가 여기 교통이 지금 얼마나 여기 많이 막히는데 1만 가구가 추가로 들어오면 도대체 여기 교통량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붙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집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부차적인 문제 이만큼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하다 아마 역세권으로 하면은 역하고 가까우니까 주차장을 최대한 없애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주차를 설치를 하면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고밀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고밀로 개발을 한다면은 그것도 뭐 지하공사뿐만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가는 그 고밀도 상당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한 그 뭐야 건설 비용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걸 낮춘다고 하면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뿐만 아니라 뭐 1조나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뭐 1인당 소비되는 여러 가지 뭐 인프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줄어들고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유동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건물이나 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개발이익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월임대잖아요 그렇죠 거의 수익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큰 그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블로그가 됐던 포스트가 됐던 도배를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질문도 주셨지만 그럼 집값 다시 오르는 거예요?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변창금 장관이 말한 이 안이 그대로 실천이 되면 저도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용적률을 높여서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이게 맞으려면은 막 홍콩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지금 2번 사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홍콩 비토리아파크에서 본 전경이라고 해서 가졌는데 정말 홍콩 가면 정말 빌딩들이 높잖아요 홍콩은 지금 용적률이 1000%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구룡반도 이런 데는 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800%인가 750%인가 그럴 거예요 용적률이 그리고 3번 사진 보시면은 가까이서 본 아파트 사진 이렇게 나와요 인터넷에 금방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정도로 높게 짓는다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인다 이거는 뭐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건물 층수를 높여서 가구 수를 늘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까 1조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택법상으로는 이 건물 높이와 1대1로 이 높이만큼 거의 1대1로 이 동간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동간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집을 같은 부지에 집을 더 많이 동수를 늘릴 수가 없는 문제도 사실 있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이 동간 거리 규정을 좀 풀어줘야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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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